이 비디오는 총감독회에 대한 개요와 총감독회가 연합감리교회를 어떻게 섬기는지를 보여줍니다. 연합감리교회를 치리하는 세 가지 주요기관이 있습니다. 총회, 총감독회, 그리고 사법위원회. 총감독회는 연합감리교회의 모든 현직감독과 은퇴감독으로 구성됩니다. 2020년 교단에는 66명의 현역감독이 있습니다. 총감독회는 일반적으로 1년에 두 번 회의를 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 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각 감독은 총회와 지역 상황에 따라 제한된 감독구의 선교와 사역을 감독합니다. 감독들은 지역총회 혹은 해외지역총회의 대의원들에 의해 선출된 장로 목사입니다. 미국 내의 지역총회에서 감독은 평생직으로 선출됩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및 유럽의 해외지역총회에서 감독으로서의 임기는 다양하며 재선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독들은 전 세계 교단 뿐만 아니라 그들이 파송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연회인 감독구에서도 영적 지도력을 제공합니다. 각 감독은 4년 임기 동안 감독구에서 일상적인 지도력을 제공합니다. 해당 감독구 내에서 감독들은 연회를 주재하고 감리사를 포함해서 장로 목사와 인어 목사들을 지역교회와 다른 사역지로 파송합니다. 장정에 따라 감독은 한 감독구에서 8년 동안 섬길 수 있으며 선교 목적으로 4년을 더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감독은 지역총회 또는 해외지역총회에서 다른 감독구로 파송됩니다. 은퇴한 감독들은 더 이상 감독구를 섬기지 않지만 계속 총감독회의 회원입니다. 총감독회는 함께 세계 속에서 연합감리교회의 사명을 다하도록 그리고 정의와 연합을 위해 가르치고 준비하고 옹호하도록 지침을 제공합니다. 또한 총감독회는 에큐메니컬 파트너십을 통해 감리교회 및 다른 교자들과 관계를 맺으러 노력합니다. 또한 총감독회는 감독들을 총회기관 및 기타 사역기관의 이사회로 임명합니다. 총감독회에서 의장과 다른 임원을 포함한 집행위원회가 행정적으로 주도합니다. 총감독회는 4년마다 총회에서 감독 연설을 할 감독 한 명을 선출합니다. 요약하면 총감독회는 전체 교회에 영적이고 현세적인 지도력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총감독회는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사명을 수행하도록 교회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정에 있는 연합감리교회 헌장의 제3부 감독의 감리를 확인하거나 resourceumc.org.cov를 방문하십시오. 제3부 감독의 나라는 자 전체 교회에 있는 연합감독 poll 강화하고자 합니다. 제3부 감독 독